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교육지원센터가 9월 학부모 진학특강을 운영합니다. 9월 2일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며 관내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상입니다. 내 진로에 맞는 성공적인 고교 선택 및 준비를 주제로 2시간가량의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며 설아벌고등학교 진학교사인 유성윤 교사가 강사로 나섭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통합예학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